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 정소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교우위와 국제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텐데요. 무역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고 또 무역 당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에 대한 이론인 국제무용론 중 가장 중요한 이론 중 하나가 바로 비교우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교우위를 중심으로 해서 비슷한 다른 이론들인 절대우위론, HO모형 등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볼 거고요. 또 관련해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교역조건, 레온TF의 역설 등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수지와 경상수지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 무역이론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이론은 바로 절대우위론인데요. 절대우위론은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이론으로 이런 국제무용론에서 가장 처음으로 최초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한 이론입니다. 각국은 절대우위를 가진 생산물을 수출하고 결국 강점이 있는 어떤 제품을 수출하고 또 약한 절대여리의 제품을 수입한다는 게 이 이론의 골자인데요. 예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예컨대 한국과 미국 이렇게 두 나라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옷과 옥수수만을 생산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국은 1인당 하루에 옷을 4벌 생산할 수 있고 미국은 하루에 2벌 생산할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옥수수는 한국은 1인당 6kg를 생산할 수 있지만 미국은 8kg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만 봐도 굉장히 바로 캐치가 되시죠. 한국은 옷을 생산하는 게 미국보다 유리하고 미국은 옥수수를 생산하는 게 한국보다 유리합니다. 이때 한국은 옷 생산량에 있어서 옷 생산에 있어서 절대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옥수수 생산에 있어서 절대 여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당연히 절대우위에 있는 옷을 수출하고 절대여리에 있는 옥수수를 수입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무역을 통해서 모든 교역국은 이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현실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다음 표를 같이 보실게요. 한국은 1인당 4벌을 생산할 수 있고 미국은 1인당 2벌을 생산할 수 있어요. 옷 생산에 있어서 한국이 절대우위에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옥수수 생산량을 보니 한국은 8kg를 생산할 수 있고 미국은 6kg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가요? 한국은 옷과 옥수수 모두에 절대우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에 수출만 하고 미국은 수입만 해야 될까요? 미국 사람들은 다 놀면서 수입만 하면 무역이 가능해질까요? 이런 한계점에 대해서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비교우위론입니다. 절대우위론에서는 이렇게 한 국가가 모든 산업에 절대우위에 있거나 모든 산업에 있어서 절대여리에 있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현실에서 보더라도 한국과 베트남 혹은 미국과 필리핀 이렇게 선진국, 다소 후진국 간의 거래를 보면 우리나라가 베트남보다 더 잘 만드는 상품도 수입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현실에 더 잘 적용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론이 바로 비교우위론이고요. 절대우위론보다 다소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의 제목에 달리기도 했죠. 이 비교우위론은 리카르도가 주장한 내용인데요. 한 나라가 두 재하생산에 있어서 모두 절대우위에 있거나 모두 절대여리에 있더라도 각국은 비교생산비라는 것을 비교해서 비교생산비가 더 낮은 재하의 생산에 특화해서 무역을 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것도 다음 장의 예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웃과 옥수수 모두에 있어서 절대우위에 있습니다. 이 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기회비용인데요. 한국은 옷 한 벌을 생산할 때 얼만큼의 옥수수를 포기해야 할까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회비용은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저희가 1강에서부터 계속 공부를 같이 해왔었죠. 한번 한국의 옷 생산에 있어서의 기회비용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옷 4벌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옥수수 8kg를 포기해야 하죠. 그렇다면 옷 한 벌 생산의 기회비용은 옥수수 2kg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미국은 옷 2벌을 생산할 때 옥수수 6kg를 포기해야 하므로 옷 한 벌 생산의 기회비용은 옥수수 3kg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옥수수의 기회비용도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 옥수수 1kg를 생산할 때 옷 2분의 1벌을 포기해야 하고 미국은 옥수수 1kg를 생산할 때 옷 3분의 1벌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번 다시 비교를 해볼게요. 옷을 한 벌 생산할 때 한국은 옥수수를 2kg만 포기하면 되지만 미국은 옥수수를 3kg이나 포기해야 합니다. 한국은 비교적 미국보다 적은 양의 옥수수를 포기하면 되겠죠. 이 기회비용이라는 건 결국 비용이기 때문에 더 적게 포기할수록 생산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은 옷 생산에 있어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옥수수를 봐볼게요. 옥수수를 생산할 때 한국은 옷을 2분의 1벌이나 포기해야 하지만 미국은 옷을 3분의 1벌만 포기하면 됩니다. 절대 우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은 옥수수 생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열의에 있었지만 비교 우위, 기회비용을 비교해보니 미국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적은 양의 옷을 포기하면 되는 상황인 거죠. 이때 미국은 비교적, 비교 우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옥수수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고 한국은 옷 생산에 있어서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옷을 수출하고 비교적 열의에 있는 옥수수를 수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교 우위 이론이고요. 정리하자면 각국은 비교 생산 비, 기회비용이 낮은, 결국 비용이죠. 비용이 더 낮은 재화를 특화해야 되고 그 말은 즉슨 상대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높은 재화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그 비교 우위가 있는 상품에 특화해서 수출을 하게 된다. 라는 게 바로 비교 우위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옷 한 벌은 옥수수 몇 킬로랑 교환을 해야 할까요? 이 비교 우위 이론의 한계 중 한 가지는 이 교역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데 있는데요. 어쨌든 이 교역 조건의 범위는 양국의 국내 가격비 사이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사실 뒤쪽에서 저희가 문제를 풀면서도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은 옷 한 벌을 생산할 때 옥수수 2kg를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옷을 수출하게 될 때 옥수수를 몇 킬로 이상 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옥수수 2kg는 받아야겠죠. 만약에 옷을 한 벌 주면서 미국에서 옥수수 그냥 1kg만 가져가라고 한다면 한국은 무역을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직접 옥수수를 만드는 게 훨씬 나을 테니까요. 이 옷을 만드는 대신에 옥수수를 2kg 포기했기 때문에 한국은 옷을 수출하면서 옥수수를 2kg는 받아야 합니다. 미국은 반대로 옥수수를 3kg 이상은 줄 수 없겠죠. 왜냐하면 옷 한 벌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만약에 한국이 옥수수를 4kg 내나 5kg 내나 한다면 미국은 교역을 하는 대신에 그냥 옥수수를 직접 만들고 옷을 직접 만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역 조건의 범위는 양국이 포기한 기회비용 그 국내 가격비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 옥수수를 예를 들어서 옷 한 벌을 주는 대신에 옥수수를 2.5kg를 교환한다고 한다면 두 국가 모두 이등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교역 조건이 한국의 국내 가격비 만약에 옷 한 벌 생산에 있어서 옥수수를 2kg를 바꾼다면 그 무역의 이익은 전부 미국에 기속이 되고요. 만약 옷 한 벌을 교환 비율을 옥수수 3kg로 정한다면 그 무역의 이익은 모두 한국이 가지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교역 조건이고요. 이 비교 우위도 절대 우위와 마찬가지로 절대 우위에서 더 발전한 이론이지만 몇 가지 한계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 요소가 노동 한 가지 뿐이라는 가정 사실 현실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현실에서는 자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환경들이 주어져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구체적인 교역 조건은 알 수 없다는 점 교역 조건이 이렇게 양국의 국내 가격비 사이에서 결정된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역 조건이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비교 우위가 왜 발생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다가 한국은 옷 생산에 있어서 기회비용이 적고 옷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되었는지 왜 미국은 옥수수를 잘 만드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교역 조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교역 조건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옷을 한 벌 줄 때 옥수수를 몇 킬로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교역 조건이에요. 교역 조건은 결국 상품의 국제적 교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품 1단위당 옷 한 벌당 교환되는 수입품의 수량 옥수수를 몇 킬로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거겠죠. 교역 조건이 좋아질수록 당연히 사회적 후생은 좋아집니다. 우리가 옷을 한 벌 주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옥수수가 많을수록 한국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옥수수를 즐길 수 있겠죠. 사회적 후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교역 조건을 판단하는 방식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상품 교역 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 상품 교역 조건이 바로 이건데요. 수출제의 가격을 수입제의 가격으로 나누어서 이 교역 조건이 좋을수록 높을수록 즉 수출제 가격이 높고 수입제 가격이 낮을수록 교역 조건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한 방식입니다. 이때 가끔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한율인데요. 한율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죠? 수출품의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리고 수입품의 가격은 상승할 거예요. 그렇다면 교역 조건은 나빠지겠죠. 한율이 상승하면 수출 경쟁력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공부했다시피 수출하는 회사에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출 경쟁력은 개선돼서 수출의 수량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 교역 조건은 악화되기 때문에 결국 한율이 상승하면 교역 조건은 악화될 수 있다. 라는 것도 함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나오는 개념이 바로 궁핍파 성장인데요. 수출 위주의 경제 성장.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고 또 많은 개발 두산국이 선택하고 있는 방식이죠. 이 수출 위주로 경제 성장을 하면서 한율이 상승하거나 수출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출제의 교역 조건이 크게 악화돼서 오히려 사회적 후생 수준이 감소하는 현상을 궁핍파 성장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수출제의 가격이 떨어지고 수입제 가격은 올라가면서 굉장히 사회적 후생 수준이 나빠질 수 있다. 이것도 함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전통적 무역이론은 앞서 설명드렸던 절대우의론과 비교우의론을 말하는데요. 이 전통적 무역이론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바로 선진국 간 후진국 간 선진국과 후진국이 무역하는 것은 잘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기술 수준이나 요소 부준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선진국 간 선진국끼리의 무역 그리고 후진국끼리의 무역은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또한 산업 간의 무역은 쉽게 설명하지만 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완전경제, 기본적인 가정이죠. 완전경쟁하의 무역은 잘 설명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의 규모의 경제나 불안전경쟁하의 무역은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비교우위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진 무형이 바로 부존자원과 비교우위라고 해서 HO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핵시어와 올인이라는 두 사람이 이 이론을 개발하고 또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HO 모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HO 모형의 의의는 바로 이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는 비교우위의 발생 원인이 노동생산성의 차이라고는 하지만 왜 그런 노동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했는지 왜 어떤 나라는 옷을 잘 만들고 어떤 나라는 옥수수를 잘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발전시킨 이론이 바로 이 HO 모형입니다. HO 모형은 비교우위의 원인이 각국의 생산요소의 부존도에 있다. 이 생산요소의 부존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비교우위가 생기고 그래서 무역이 이루어진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이 HO 모형에서는 몇 가지 기본 가정이 있는데요. 이 기본 가정이 중요합니다. 일단 절대우위론과 비교우위론에서도 그랬지만 마찬가지로 두 개국만을 가정합니다. 이 두 개국은 A국과 B국이 있는데 A국은 노동이 풍부해요. 중국이나 여러 가지 개발 도산국들이 이 A국에 해당이 되겠죠. 노동이 굉장히 풍부한 국가 그리고 B국은 자본이 풍부합니다. 미국이나 여러 선진국들이 대부분 B국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딱 두 가지 재화를 가져가는데요. X제, X제는 노동 집약적인 재화 섬유 아니면 농산물 이런 것들은 노동이 많이 필요한 재화겠죠. X제는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재화이고 Y제는 반도체와 같이 자본이 집약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자본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재화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생산요소를 가져갑니다. 바로 노동과 자본인데요. 나머지 일단 다른 조건은 양국이 모두 동일한데 딱 두 가지 생산요소 노동과 자본을 생산요소로 보고 한 국가는 노동이 풍부하고 한 국가는 자본이 풍부하고 그런데 노동 집약적인 재화와 자본 집약적인 재화 이렇게 두 가지를 생산하고 있다 라고 가져가는 게 바로 HO 모형의 기본 가정입니다. 그리고 국가 간 생산요소의 이동은 없음 이 말 뜻은 노동이 이동할 수 없어요. 중국에서 이 사람들이 나 미국 가서 일할래 할 수 없고 미국의 자본이 중국으로 흘러들어올 수 없다 라는 게 또 하나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무역 장벽이 없고 거래 비용이 없어서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또 기본 가정이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HO 정리는 결국 각국은 자국의 풍부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투입하는 재화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비교우위와 딱 다른 부분이 이거예요. 노동 풍부국은 노동 집약적인 재화의 생산에 그리고 자본 풍부국은 자본 집약제의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중국은 노동이 풍부하기 때문에 노동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재화 섬유나 농산물 이런 생산에 우위를 가지게 되고 미국은 자본이 풍부한 반도체나 여러 가지 기술력이 많이 필요한 재화의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지게 돼서 중국은 그런 노동재와 섬유나 옷을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은 자신들이 잘 만들 수 있는 자본 집약제를 수출하게 된다 라는 게 바로 HO 정리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 생산에 특화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 양국은 모두 무역의 이익을 누린다는 건데 이 내용은 사실 절대우위론과 비교우위론과 동일한 내용이죠. 핵심은 바로 위에서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비교우위의 발생 원인이 요소 부존의 차이에 있다. 어떤 나라는 노동이 풍부해서 노동 집약제를 수출하는 거고 어떤 나라는 자본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본 집약제를 수출하는 거다 라는 게 바로 HO 정리의 핵심입니다. 관련해서 나오는 정리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이론이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는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비록 생산 요소가 직접 이동하지 않더라도 노동자가 직접 가고 자본이 직접 흘러들어오지 않더라도 국가 간의 요소 상대 가격비 임금, 노동에 대한 대가와 자본에 대한 대가의 그런 비율, 가격비가 균등해진다. 라는 게 요소 가격 균등화의 정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요소의 상대 가격 비율뿐만 아니라 요소의 절대 가격도 균등화 된다. 라는 게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입니다. 현실에서는 사실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정리가 완벽하게 들어맞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다음은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인데요. 이 HO 정리하에서 요소 위쪽에서 설명드렸던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HO 정리하에서 무역에 따라 생산물의 가격이 변동함으로써 생산 요소의 가격까지 변동하게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노동풍부국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나라에서 노동집약적인 재화 섬유를 수출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A국에서 노동집약제의 상대 가격이 상승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 재화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가격뿐만이 아니라 노동의 가격 임금이 더 큰 비율로 상승한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중국이나 베트남의 임금이 굉장히 낮아서 우리나라나 나른 선진국들이 많이 그쪽으로 가서 공장을 짓고 했지만 중국의 임금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나요? 아니죠. 중국, 베트남 이런 개발도상국들의 임금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바로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를 그곳에 투입을 해볼 수 있겠죠. 결국 풍부한 생산요소가 자유무역에 의해 소득분배상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재화의 가격 예컨대 섬유의 가격이 유리해지면 그 재화에 투입되는 집약적으로 투입되는 요소의 가격 임금도 상승한다. 이것이 바로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찐스키 정리인데요. 이름들이 좀 어렵죠. 어떤 생산요소의 부족량이 증가하면 그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 생산량도 결국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증가하게 되고 다른 재화의 생산량은 감소하게 된다는 이론인데요. 노동이 증가하면, 노동이 풍부해지면 노동집약자의 생산은 증가하게 되고 자본집약자의 생산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인구가 갑자기 어떤 나라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면 농산물이나 섬유 생산은 증가하게 되고 반면에 반도체 생산은 감소하게 된다는 게 바로 리찐스키 정리입니다. 이 HO 모형도 몇 가지 한계를 가지는데요. 사실 이 한계는 절대우이론이나 비교우이론의 한계와 유사합니다. HO 모형도 사실상 전통적 무역이론의 한 종류이기도 하고요. 경제구조가 유사한 선진국간, 후진국간의 무역을 설명하기 어렵고 산업 내 무역은 설명하기 어렵고 또 완전경쟁이 아닌 규모의 경제나 불안정경쟁 하의 무역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마찬가지로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우이가 바뀌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나 내용에 대해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게 HO 모형의 한계입니다. 관련해서 레온TF의 역사를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우리은행에서 기출이 된 적이 있고 자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온TF라는 사람이 이 HO 정리의 내용을 검증을 해봤어요. 실제로 노동이 풍부한 나라들은 노동집약제를 수출하는지 자본집약제가 되게 자본이 풍부해서 자본집약제의 강점을 가지는 나라들은 자본집약제를 수출하는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을 예시로 해서 레온TF가 검증을 해봅니다. 그런데 미국은 사실 가장 대표적인 자본집약적인 자본이 풍부한 나라겠죠. 그런데 자본풍부국으로 생각되는 미국이 오히려 자본집약제를 수입하고 노동집약제를 수출하는 현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의아했죠. 그래서 현재도 이 레온TF의 검증 결과에 따라서 이 역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또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레온TF 역설은 사실 HO 정리에 모순되는 결과인데 왜 모순이 되었는지 HO 정리가 잘못된 건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일단 인적 자본이 다르다는 거죠. 미국은 중국이나 인도에 비해서 노동자 이런 생산자 노동자 수는 적지만 능률은 높은 거예요. 굉장히 효율적인 생산자들, 똑똑한 생산자들이라서 오히려 노동집약제를 수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미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 레온TF의 역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미국의 자본제에 대한 수요 편향 미국은 자본이 풍부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워낙 자본집약제를 좋아해서 반도체를 좋아하고 그런 물품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워낙 수요 때문에 자본집약제가 더 많이 필요해서 오히려 수입하게 된다.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수입을 하게 된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현실의 무역 장벽으로 인해서 이런 레온TF의 역설이 나타나게 된 거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이런 레온TF의 역설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또 HO 정리에는 어떤 식으로 무순이 되는지 그리고 레온TF의 역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적 무역이론은 앞서 설명드렸던 절대우이론, 비교우이론, HO 정리와 같은 전통적 무역이론에 비해서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내용인데요. 몇 가지 내용을 제가 대표적인 것들을 정리해 두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간단히 이해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 격차, 국가 간의 기술 격차로 인해서 무역이 발생한다라는 이론도 있고요. 제품 수명주기설, 제품은 모두 신제품에서부터 성숙단계, 표준화 단계 이런 수명주기가 있을 텐데 그 수명주기에 따라서 무역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론도 있고요. 또 대표 수요 이론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수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핸드폰, 통신, SNS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의해서 비교우위가 결정이 된다. 우리나라가 워낙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핸드폰 산업이 발전하고 통신 산업이 발전해서 그런 제품들을 수출하게 된다. 뭐 그런 거죠. 이 이론은 예시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사진도 좋아하고 SNS도 좋아해서 예전에 셀카봉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죠. 그래서 셀카봉을 많이 수출도 했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바로 대표 수요 이론의 큰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수요에 의해서 기술이 발전이 되고 그로 인해서 비교우위가 생기고 수출을 하게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또 규모의 경제와 국제 무역,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무역이 발생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도 있고요. 또 독점적 경쟁에 따라서 독점적 경쟁으로 인해서 무역이 발생한다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간단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저희 내용을 조금 더 심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볼게요. 실제 시험에서는 표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생산가능 곡선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표를 보시고 생산가능 곡선을 만드실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생산가능 곡선을 보고 해석을 하시고 바로 표로 또 만드실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 생산가능 곡선이라는 건 생산을 얼만큼 할 수 있느냐라는 걸 나타낸 곡선이에요. 이걸 표로 한 번 나타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갑이랑 을 이렇게 두 나라가 두 나라 혹은 뭐 두 개인이 있고요. 여기에는 쌀과 옷이 있네요. 갑은 쌀만 생산하면 옷을 빵 옷을 하나도 생산 안하고 쌀만 생산하면 쌀을 80만큼 생산할 수 있대요. 을은 어떤가요? 옷을 하나도 생산 안하고 쌀만 생산하면 40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갑이 쌀을 하나도 생산하지 않고 옷만 생산하면 옷을 10벌 생산할 수 있대요. 을은 쌀을 다 포기하고 옷만 생산했을 때 8벌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저희가 위에서 계속 공부했던 그 표죠. 그 형태인데 이렇게 생산가능 곡선을 보고 바로 표로 그려내시고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그래프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요. 실제로는 어떤 나라든 쌀만 생산하거나 옷만 생산하진 않을 거예요. 일부는 쌀도 생산하고 일부는 옷도 생산하겠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한 이 정도 점 쌀은 30kg 생산하고 옷은 4벌 생산하고 특정한 이런 점에서 실제로는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갑 역시 쌀은 얼만큼 생산하고 옷을 좀 많이 생산한다거나 이런 특정한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각자 특화된 일들을 하고 교환을 하면 무역을 하면 둘 다 이득을 볼 수 있다. 라는 게 바로 비교우위론의 내용이었죠.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절대우위를 가진 건 누군가요? 갑이죠. 갑은 쌀과 옷에서 둘 다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죠. 저희는 비교우위론을 공부했죠. 이때 만들어야 될 것이 바로 기회비용으로 다시 표를 만들어야겠죠. 갑은 쌀 1kg를 생산하기 위해서 옷 10벌을 포기해야 합니다. 즉, 쌀 1kg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옷을 8분의 1벌 포기해야겠죠. 그리고 을은 쌀 1kg를 생산하기 위해서 5분의 1벌의 옷을 포기해야 하겠네요. 반면에 옷은 어떤가요? 갑은 옷 1벌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쌀 8kg를 포기해야 할 거고요. 을은 옷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쌀 5kg를 포기해야 합니다. 기회비용은 낮을수록 유리하다고 했나요?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했나요? 낮을수록 비교우위를 가지죠. 쌀을 볼게요. 을이 옷을 5분의 1벌이나 포기해야 할 때 갑은 8분의 1벌의 옷만 포기하면 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쌀에 대한 비교우위를 가지는 건 갑이고요. 반면에 옷은 을이 더 적은 양의 쌀을 포기하면 되기 때문에 을이 옷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갑은 쌀을 수출할 거고 을은 옷을 수출하게 될 거예요. 보겠습니다. 갑국은 쌀 생산에 절대우위를 갖는다. 갑은 둘 다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죠. 쌀과 옷 모두 맞는 내용이고요. 갑국은 쌀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맞는 질문이죠. 을국은 옷 생산에 절대우위를 갖는다. 절대우위를 가지나요? 아니죠. 옷 생산에 절대우위를 가지는 건 바로 갑이죠. 갑이 쌀과 옷에 있어서 둘 다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사실 이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갑과 을의 비교우위를 비교해보지 않더라도 바로 알 수 있죠. 굉장히 쉽게 쉬운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을국은 옷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맞죠? 비교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을국은 갑국에 비교우위가 있는 옷을 수출하고 비교적 여리에 있는 쌀을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는 질문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갑은 쌀을 수출하고 을은 옷을 수출하기로는 했는데 갑과 을이 옷 한 벌과 옷을 한 벌 수출할 때 쌀을 6kg 받아오기로 결정을 했대요. 합의를 했대요. 이 경우에 어떻게 생산 가능 곡선이 변하고 어떻게 생산 가능 곡선이 변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이게 바로 사실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문제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옷 한 벌과 쌀 6kg가 교환이 된다고 하네요. 만약 갑이 쌀을 지금 80kg를 다 생산을 해서 옷으로 바꾸면 옷을 몇 벌 받아올 수 있나요? 80을 6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갑은 13.33 벌의 옷을 가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쌀을 수출하기 때문에 쌀 생산은 변함이 없겠죠. 반면에 을은 어떨까요? 을은 옷 생산은 변함이 없겠지만 무역을 한 이후에도 옷을 계속 생산을 해야 되니까 옷을 8번 만든 다음에 아, 이번 달에는 옷 필요 없어. 그냥 다 쌀로 바꿔 먹어야겠다. 라고 해서 쌀로 바꾸면 8,6에 48 48kg의 쌀을 소비할 수 있게 되겠죠.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갑과 을 모두 이전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됐어요. 뭐 쌀 80kg를 전부 옷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조금만 바꾸면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옷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을도 마찬가지로 뭐 쌀로 전부 바꾸지 않고 옷을 일부만 바꾸더라도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쌀을 소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즉, 무역을 통해서 갑과 을이 모두 생산 가능 곡선 가질 수 있는 양이 더 많아졌고 후생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 모두 비교의 상품을 특화하는 경우 전반적인 사회 후생이 증가했죠. 생산 가능 곡선이 더 커졌어요. 2번 갑과 을이 무역을 하는 경우 을은 최대 48kg의 쌀을 소비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갑과 을이 무역을 하는 경우 갑은 최대 96kg의 쌀을 소비할 수 있다. 맞나요? 아니죠. 이미 쌀은 최대치예요. 을은 이렇게 많은 쌀을 어차피 생산할 수가 없고 갑은 쌀을 굉장히 잘 생산하고 있지만 이게 최대치이기 때문에 쌀 소비량은 변화할 수 없어요. 답은 3번이네요. 을도 마찬가지로 쌀 소비는 변화하지만 옷은 8벌 이상으로 아무리 무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술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옷을 8벌 이상 가지고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갑과 을이 무역을 하는 경우 갑은 최대 13.3벌의 옷을 소비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갑과 을이 무역을 하는 경우에도 을이 소비할 수 있는 옷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죠. 맞는 지문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제가 그려놓은 그래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서 제가 같이 그렸던 거죠. 다음 표는 갑국과 을국이 고구마 한 톤과 감자 한 톤을 생산하는 데 있어 필요한 노동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원래 풀었던 거네. 비교, 뭐 비교의 계산해야 되니까 이거 계산 막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이 분은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지금까지 저희는 비용 개념이 아니라 생산 가능 생산력에 대해서 표를 계속 작성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갑국이나 을국에서 노동자 1인당 고구마를 몇 톤 생산할 수 있는지 감자를 몇 톤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표는 반대예요. 고구마 한 톤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갑은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을은 3명이나 있어야 돼요. 을나라에서는. 감자 한 톤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갑국에서는 3명만 있으면 되는데 을국은 6명이 필요해요. 이 표 자체가 비용을 나타낸 표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고 을국이 고구마랑 감자 둘 다 절대 우위에 있네 숫자가 더 크면 좋은 거잖아 라고 하면 틀린다는 거죠. 이건 비용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노동자의 수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필요하냐를 나타낸 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 갑이 고구마 한 톤 감자 한 톤 생산할 때 모두 다 적은 노동자 적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갑이 모두 절대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하실 때 이게 비용을 나타낸 표인지 생산 가능량 어떤 생산 효율을 나타낸 표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교 우위를 계산할 때도 반대로 이건 생산 가능 양이 아니라 비용이기 때문에 반대로 표시를 해야겠죠. 이 고구마 한 톤에 대한 기회비용은 갑국은 3분의 1이고요. 을국은 6분의 3 결국 2분의 1이 됩니다. 감자 한 톤에 대한 기회비용은 갑국은 3이 되고요. 을국은 2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비교 우위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고구마 한 톤에 대한 고구마에 대한 기회비용을 기회비용이 더 적은 비교 우위를 가지는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갑국이죠. 그리고 감자는 을국이 더 비용이 적어요. 그래서 감자에 대한 비교 우위는 을국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을국은 갑국에 비해 감자 생산에 절대 열의가 있다. 맞죠? 을국은 갑국에 비해서 고구마, 감자, 모두 절대 열의에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갑과 을이 무역을 하는 경우 갑국은 을국에 고구마를 수출하게 된다. 고구마에 대한 비교 우위를 가지는 건 갑국이었죠. 갑국은 고구마를 수출할 거고 을국은 감자를 수출할 거예요. 2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을국에서의 고구마 한 톤에 대한 기회비용은 감자 2분의 1톤이다. 을국에서의 고구마 한 톤에 대한 기회비용은 감자 2분의 1톤. 맞는 지문이죠? 4번 갑국에서의 감자 한 톤에 대한 기회비용은 고구마 3톤이다. 감자 한 톤에 대한 갑국의 기회비용은 3톤? 어 맞네. 4번도 맞는 지문이에요. 5번 갑과 을이 무역을 하는 경우 고구마 한 톤의 교역 조건은 감자 2톤과 3톤 사이에서 결정된다. 이거 교역 조건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었죠. 결국은 이 상대비에 대해서 상대비로 국내의 가격에 상대비로 결정이 될 텐데요. 고구마 한 톤 갑국이 고구마 한 톤을 주면 갑국은 최소 3분의 1톤의 감자는 받아야 해요. 을국은 2분의 1톤 감자 2분의 1톤 이상 감자를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고구마 한 톤의 교역 조건은 감자 3분의 1톤과 2분의 1톤 사이에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써놨네요. 오히려 감자 한 톤의 교역 조건이 바로 고구마 3톤과 고구마 2톤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하겠죠. 헷갈리지 않게 내용을 잘 파악을 해놓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교역 조건 안에서 상대 가격비 안에서 결정이 되어야만 두 나라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만 사회적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라는 내용도 함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네 이번에는 국제 거래와 국제 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수지라는 건 결국 이 수지라는 건 여기 써놓은 것처럼 수치와 지급을 나타낸 정도라는 거예요. 수치를 더 많이 하면 이 국제 수지가 플러스가 될 거고 지급을 더 많이 하면 국제 수지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 국제 수지는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오참인 누락은 조정계정이니까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상품수지가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지겠죠.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일 텐데 에어콘 세탁기 핸드폰 이런 물품들을 수출하고 아이폰을 수입해 오는 이런 것들은 다 상품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품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무역하는 데 있어서의 정도는 모두 상품수지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서비스수지는 여행 예컨대 우리나라가 일본에 여행가서 미국에 여행가서 돈을 쓰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들 다 서비스수지에 반영이 되고요. 꼭 여행을 직접 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해외의 보험서비스나 금융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들도 다 서비스수지 나아가서는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가 더 발전을 해 나가면서 상품수지보다는 서비스수지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겠죠. 당연히 어떤 이런 유형의 어떤 물품보다는 21세기에서는 무형의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이 점점 높아질 테니까요. 그래서 경상수지 내에서도 서비스수지의 중요성이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이해를 해두시고요. 본원소득수지는 예컨대 손흥민 선수가 외국에 나가서 벌어들이는 임금 국내 계좌로 받으면 본원소득수지의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그 나라의 본인 자국의 계좌로 돈을 받게 되면 본원소득수지는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의 해외 펀드라던가 해외 부동산이라던가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고 투자 소득을 얻게 되면 그것도 역시 본원소득수지에 플러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전소득수지는 어떤 대가 없이 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해요. 정부가 원조를 한다던가 증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전소득수지에 들어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수지는 자본이 이전되는 것 그리고 비생산 비금융자산 특허권이라던가 상표권 이런 것들이 이동하는 것은 자본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금융계정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주 헷갈리고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예컨대 제가 해외 주식을 사기 위해서 해외 주식을 100만원어치를 샀어요. 이때 이 100만원 나간 돈은 본원소득수지에 포함될까요? 금융계정에 포함될까요? 금융계정에 포함됩니다. 직접투자건 증권투자건 부동산을 사건 해외 부동산을 사건 해외 어떤 파생금융상품을 사건 해외 상품에 투자를 할 때는 금융계정에서 마이너스로 나가겠죠. 그리고 다시 이 투자금을 해소할 때는 다시 플러스로 금융계정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하지만 주식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투자금은 해소하지 않은 투자에 대해서 배당을 받거나 이자를 받게 되면 그것은 바로 본원소득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참고 내용도 자주 헷갈리시거나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식재산권의 사용료 지식재산권 당연히 서비스죠. 이런 건 서비스수지에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투자자체 투자금을 넣고 빼고 하는 것은 금융계정에 영향을 주지만 투자금에 대한 배당과 이자는 본원소득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비생산, 비금융자산은 상표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상수지의 구성 이 경상수지의 구성 자본금융계정의 구성 이런 건 제가 위에서 다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삼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표를 한번 볼게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살펴본 건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건데요. 상품수지 어떨 것 같나요? 우리나라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수출 주도형으로 경제를 성장시켜온 수출 중심의 나라죠. 그래서 당연히 수출이 수입보다 많고 상품수지는 보통 플러스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서비스 수지는 어떨까요? 서비스 우리나라가 외국에 가서 외국 여행을 하면서 돈을 쓰는 게 더 많을까요? 아니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행 돈을 쓰는 게 더 많을까요? 여행가방 모양이죠. 우리나라가 외국에 가서 여행을 하거나 외국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더 많겠죠. 그래서 서비스 수지는 보통 마이너스의 양상을 보입니다. 본원 소득 수지는 어떨까요? 본원 소득 수지는 우리나라가 투자했을 때 얻는 투자 소득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국에 나가서 벌어들이는 소득 이런 것들이 본원 소득 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었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외국에 투자하는 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아직 더 클 거예요. 그래서 본원 소득 수지도 투자 소득이기 때문에 플러스 우리나라가 외국에 투자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보통 플러스의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 소득 수지는 정부 원주라던가 그런 대가 없이 돈이 나가는 것을 이전 소득 수지라고 한다고 했죠. 우리나라도 당연히 선진국 대열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원주하고 도와주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전 소득 수지 역시 보통은 마이너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삼아서 같이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그래프랑 이 그림은 한번 참고삼 보시면 되고요. 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가족이 해외여행을 가서 현지 호텔에 숙박비를 지불한 거 이거 어떤 거였죠? 경상수지 중에서 상품수지 아니죠. 서비스 수지죠. 그 나라의 서비스를 이용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구단 외국 선수가 자국은행 계좌로 연봉을 받은 웨이컨인데 LG트니스에 있는 윌슨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야구를 하고 그 연봉을 자국 본인 자국의 계좌로 받았대요. 그러면 본원 소득 수지에는 마이너스로 영향을 미치겠네요. 어머니가 미국의 이민간 이모에게 송금을 했다. 이건 대가 없이 어떤 송금이나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 이런 건 이전소득 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다음 우리나라 국민이 보유 중인 해외 주식에 대한 배당금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는 어느 계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경상수지가 아닌 금융계정에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보유 중인 해외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나 이자나 이런 소득은 투자 소득은 본원 소득 수지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국에 차관을 제공하는 것 이것도 당연히 이전소득 수지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렇게 어떤 지문이 나오면 이게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금융계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경상수지 중에서도 상품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서비스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본원소득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당연히 모든 면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겠죠.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볼게요.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상품수지라던가 서비스수지 전체적으로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을 때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겠죠. 아무래도 상품수지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결국 수출이 많다는 건 원화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일 거고 그렇게 되면 원화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하게 될 거예요.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업체와 수출업체는 각각 다른 효과를 영향을 받게 되겠죠.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제품들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수입원자재 등의 가격이 떨어질 거고 수입업체들은 신이 나겠죠. 그래서 관련 업체들 수입업체들의 생산이 수입이 주가 되는 그런 수입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생산이 증가할 거예요. 비용이 줄었으니까요. 그래서 고용이 증대되고 국민소득이 증가되는 면이 있겠죠.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죠. 이렇게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수출업체들한테는 불리하겠죠. 수출품의 어떤 그런 경쟁력이 낮아질 거고 결국 덜 팔리게 되면 관련 업체의 생산이 감소해서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건 지금 현재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경상수지가 흑자인 상태에서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상태라면 당연히 부정적인 측면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겠죠. 수출업체가 수입이 주가되는 업체보다 더 많을 테니까요. 그러면 결국 경상수지가 흑자인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율이 하락하면서 결국 수출업체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고 수출이 줄어들고 결국은 경상수지가 어느정도 균형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외에는 일단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가 유지가 되면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라는 걸 함께 유지가 될 때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도 동일해요. 경상수지 적자 수입이 수출보다 더 계속 많은 상태가 지속이 되면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게 될 거고 그럼 수출업체가 유리하기 때문에 관련 업체 생산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수출이 좀 증가할 수 있고요. 또 수입은 반대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적자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균형에 맞춰갈 수 있도록 균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리고 또 부정적인 측면은 적자일 때는 환율이 계속 고환율이 지속되기 때문에 무형 마찰의 가능성이 있고요. 또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저희가 갚아야 하는 외체 외환체무들의 상한 부담이 커지는 단점이 있겠죠. 이것도 삼고삼아 같이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균형이 제일 중요하겠죠. 어떤 한나라의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수출만 계속해서도 안되고 수입만 계속해서도 안되요. 결국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는 다른 또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지속된다 라고 하면 또 그것이 한율에 영향을 줘서 수출업체와 수입업체에게 각각 다른 영향을 줄 거고 그래서 결국 경상수지는 계속 흑자나 계속 적자가 크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균형을 찾아가게 된다 라는 걸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뭐 그런 내용이니까 한율이 계속 높은 게 좋을지 낮은 게 좋을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결국 균형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살펴보시면서 이해를 좀 더 높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OX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어떤 국가의 그의 서비스 수지가 0이라면 그 해에 외국가의 서비스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맞는 질문일까요? 당연히 X죠. 이 수지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더한 거기 때문에 서비스 수지 플러스 요인이 100이고 마이너스 요인이 100이어도 2개가 3개가 돼서 0이 될 수 있어요. 거래가 아주 활발했을 수도 있죠. 그의 외국가의 서비스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틀린 질문입니다. 2번 해외여행을 가서 호텔 숙박비를 지불한 것은 서비스 수지에 영향을 준다. 맞는 질문이죠. 여행은 서비스 수지입니다. 3번 우리나라 구단에 고용된 외국인 선수가 자국은행 계좌로 연봉을 받으면 본원 소득 수지에 영향을 주죠. 계속 위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우리나라 국민이 보유 중인 해외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자본 수지에 영향을 준다. 아니죠.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금이 나갈 때는 자본 수지에 영향을 주지만 배당금을 받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 때는 자본 수지가 아닌 본원 소득 수지에 영향을 준다. 계속 강조드렸죠. 정답은 X입니다. 국내 가격이나 생산비보다 저렴하게 재화를 외국에 수출하는 것을 덤피기를 한다.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들은 참고삼아서 읽어보시면 좋은 내용인데요. 레온테이프 역설 아까도 기출문제라고 강조드렸었는데 한번 내용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